현명한 일은 금변과 자재와 철쇠로서 섬을 만든다. 어떤 홍수도 휩쓸어가지 못하는 섬을. 법부경 제25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휘이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세속의 부귀용화를 벌이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출가하셨고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시어 45년간 휘지 않고 중생들을 교화하신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생에는 인류 역사상 누구도 흉면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음력 2월 8일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을 기념하는 출가제일입니다. 2월 보름날은 부처님께서 반열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열반제일입니다. 그 사이의 일주일을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안겨주신 황금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특별정진기관으로 전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행자이신 부처님이시여 출가열반제일 특별정진기도기관에 저희들은 부처님의 위대한 출가정신과 열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출가는 참으로 위대한 내려놓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앞날이 창창하게 보장되어 있는 왕자셨음에도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출가하셨습니다. 그것은 한없는 자비심의 발로였으며 대담한 모험심의 발현이었으며 아무리 귀중한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과감한 내려놓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저희 불자들도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본받아 한없는 자비를 끊기겠습니다. 대담한 모험심을 발현하겠습니다. 어떤 귀중한 곳도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가 제자들에게 모금이 될 수 있도록 지극히 소박하고 편안한 반열반을 택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동산에서 반열반하셨습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반열반에 드실 수 있었지만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편안한 자세로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열반이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이 증명하는 당신의 위대함을 높이 찬양하고 그 위대함에 엎드려 자비심을 잃지 않도록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출가 열반제일 정진기간을 주심해 다시 한번 감사하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실천하고 열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원력에 힘을 더해주시고 저희들의 지혜에 반석을 놓아주시고 저희들의 정진에 원기를 풀어넣어 주소서 저희들의 이 발원이 이웃과 사회 나라와 세계 만방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이 귀중한 정진기간을 기하여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 그 간절한 바람과 함께 부처님 법 여실히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할 것을 다시 한번 서원합니다. 마하받냐 바람에 나무서가무니불 나무서가무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무니불 나무시아본사